저한텐 거짓말 안 하셔도 됩니다.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. 겁먹을 필요 없어요. 절 믿으십시오.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. 이 차가 용이 돼서 하늘을 올라간 겁니다. 이 태몽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5절 변호사가 쓰는 사범 역사. 태몽 언급 뒤 이하리 점집 북적 북적. 아유 진짜 이것들. 니들 나한테 다 묻었어. 두야 두.